저 방카가 평균 245 정도가 캐리 거리예요 250만 넘어가면 저 방카를 넘길 것 같아요 그럼 투원도 시킬 수가 있다 그러면 그럴 때 이런 방법 후 한 다음에 빨리 합니다 이때 주의해야 될 거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공을 강하게 치고 골프를 오래 치면서 보면 강하게 칠 때 몸이 나가기 때문에요 배치기 같은 게 조금은 나옵니다 근데 배치기는 어떻게 보면 골프를 처음 배우신 분들보다는 조금 수가 있는 분들에게 나오는 약간 고수들이 가진 병입니다 물론 시작부터 이렇게 해갖고 내가 고수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아니고 배치기를 많이 하면 약간 드로우성 구질도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조금 오래되신 분이 나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화면으로 보셨을 때 벨트가 검정이라 잘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흰색이면 잘 보이겠는데 그 배치기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연습장 가서 요즘에 저희 연습장만 해도 앞에 모니터가 있어서 보이기는 합니다만 없다고 하면 친구들이나 누구들 한번 찍어보라고 하세요 임팩트 때의 벨트가 이렇게 강하게 칠 때 힘차게 치다 보면 오른발이 늦게 떨어지면서 왼쪽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게 바로 좌측이 막히고 그 다음에 배치기를 하는 주요 원인이에요 그래서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 벨트의 좌측 끝이 임팩트 때 올라가는 게 아니고 벨트는 옆으로 잘 돌아가고 있는지 이 확인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게 바로 임팩트 때 공만 치려고 음 하고 칠 때 이렇게 올라갈 때 왼쪽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면 막혀버리기 때문에 헤드가 빨리 지나가는 코 자리가 비좁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벨트가 옆으로 싹 돌아가면 공간이 넓어졌잖아요 그렇죠? 그러면 제가 마음대로 지나갈 수 있는 이 공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멀리 칠 때 세게 치는데 손으로만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몸도 조금 빨리 움직여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벨트 제가 어드레스를 할게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무슨 소린가 싶으면 약간 여러분들이 손을 이렇게 가려도 되고요 제 벨트 정도를 한번 이렇게 가려보세요 임팩트 때 자나 책이나 뭐 이런 걸로 가리셔도 돼요 임팩트 때 제 왼쪽 벨트가 올라가나 안 올라가나 제가 멀리 치고 싶을 때는 반대로 더 허리 부분을 빨리 돌리기 때문에요 벨트가 올라가지 않을 겁니다 끝이야 네 그러면 벨트 끝이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더 사이드로 빨리 더 돌아주는 그런 모양 그 다음에 그만큼 이렇게 아까 한 145 평균 제가 가는데 이렇게 하니까 한 250이 넘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허리가 빨리 돌면 단점은 방향성이 약간은 잡아놓고 치는 것보다는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정도는 감안하고 내가 어느 정도로 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장타를 치고 싶을 때는요 일단 우리가 투수들의 동작을 되게 보면 멋있는 게요 이렇게 2루 3루를 째려봐요 치기 전에 던지기 전에 후 하고 그 다음에 가는 모습을 되게 많이 봅니다 그럼 그분들 역시도 온몸에 힘을 다 빠진 상태에서 내 몸을 최대한 턴 했다가 탁 뿌려주는 그 느낌인 것 같아요 저는 선수는 아니라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운동이 되게 비슷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250 가는 사람인데 똑바로만 치고 싶다 그러면 조금 더 단단하고 조금 들고 힘을 많이 빼지 않아도 똑바로 톡 쳐가지고 이렇게 200m만 이렇게 보낼 수 있는 거는 이거는 평상시에 공을 살리겠다라는 살살 치는 기분이라고 한다면요 조금 더 힘을 빼고요 그 다음에 왼손가락 3개 오른손가락 2개 그 다음에 엄지와 검지는 얹어만 놓는다라는 이 느낌입니다 이 상태에서 왼쪽 벨트만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 휘니쉬도 훨씬 잘 잡혀요 골프에 있어서 이 밸런스라는 거는 최고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화수의 모든 프로들의 레슨을 저도 보고 있습니다만 휘니쉬를 잡아주세요 잘 서 있어야 돼요 라고 다 얘기를 합니다 다 레슨을 하시는 분들은 이게 정말 중요...